이 곡이 본래 제목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곡을 더 할 건데요. 이 곡은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본 곡이에요. 저희가 스무살 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Reflection Of라는 그 빨간색 앨범에도 수록이 되긴 했는데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이 곡이 가장 처음, 최초의 버전입니다. Reflection Of에 있는 거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버전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가 토마토 돌격대 라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던 곡입니다. 그리고 있죠. 진짜 그게 그 이름이에요. 녹음실의 이름. 지금도 아마 다른, 토마토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른 뭔가로 해서 계속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저희가 처음 녹음을 해봤던 Take Me With라는 곡의 첫 번째 버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기가 굉장히 작은 홍대의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Take Me With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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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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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